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트로트 전국체전의 우승자죠. 금메달리스트 진혜성의 학풍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진혜성의 학풍 문제가 피해 당사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 그리고 중학교 동창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진혜성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서 이 학풍 문제가 잠재워지는 듯 했는데요. 아닙니다. 이 불씨가 다시 살아올라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진혜성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네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경찰청에 다시 고발장을 냈어요. 고발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혜성의 소속사에 대한 고발인데요.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고발장이 제출됨에 따라서 이 문제가 가라앉는 듯 했는데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장에 보면요. 진혜성의 소속사가 KDH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강경대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박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에요. 말하자면 제보자들에게 재가를 물려서 진혜성의 학폭 의혹을 은폐하려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학폭 혐의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발장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이렇게 학폭 문제가 해소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트롯 전국체전의 스페셜 갈라쇼에도 출연을 하고 그리고 불후의 명곡도 출연하고 또 타방송에 더쇼라고 하는 생방송에도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방송 출연을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고발장의 내용인데요. 진혜성 소속사는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학폭 게시글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경 대처하겠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진혜성 소속사 대표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학폭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동창이나 선생님들이 인터뷰가 자발적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소속사가 인터뷰를 유도해내서 이걸 무마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보도가 나와 있어서 이게 지난 2월 22일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장을 낸 것은 지난 12일이니까 진혜성의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되고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와 그리고 또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진혜성이 당사자는 아닙니다. 진혜성의 아까 소속사의 대표 김도희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고요. 아까 이 서민대책, 민생대책위원회의 대표는 이 고발장의 접수자는 김순환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김순환. 그리고 접수 날짜가 3월 12일이고요. 처리 완료 예정일이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정도네요. 6월 11일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뉴스장터도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인터뷰도 있었고 선생님의, 담임선생님의 인터뷰도 있었고 또 다른 동창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든 적도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KBS같이 학폭문제를 예민하게 반응하는 방송국에도 트로트 전국체전의 갈라쇼에 계속해서 출연을 하고 있고 방송을 편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타방송 더쇼 생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또 불우의 명곡에도 출연을 하고 또 매직 유랑단이죠? 후속 예능 프로그램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적도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서 이 문제는 또 당분간 불씨가 재현될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진해성 관련한 학폭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진해성의 팬 여러분들의 주장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방송 출연을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또 반대쪽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연예계는 물론이고 또 이 체육계 쪽에서도 지금 학폭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다연, 이재영인가요? 그 자매 배구선수죠.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을 했고요. 그리고 야구 부분에서도 문제가 세고 있고 최근에는 또 현주엽 전 국가대표죠. 각종 예능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현주엽도 고등학교 때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글이 나와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해성 학폭문제도 이렇게 또다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좀 걱정도 되고요. 관심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좋을지 가장 예민한 건 이렇습니다.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거에 대해서 방송 출연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15, 16년 전의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폭력이 있다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장 내용도 그 폭력에 대한 고발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제보자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벌하겠다.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을 협박이다. 그리고 또 사실을 얘기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하는 지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학폭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덕적 문제가 있고 이렇게 예체능계의 유명인들은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를 박탈을 하고 또 연예인들은 이미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스트로 시즌2에 진달래 같은 경우는 중도에 자진하차하지 않았습니까? 중결승전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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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